아 전화 오는데 잠깐만 아 제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잠깐만 잠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남의 집 앞에서 놀기 전 갑니다 어 남의 집 앞에서 어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어 어 잠깐만 위험했어 조금 어 그렇지 이거죠 타대형 개 빡치죠 이러면 나는 펑킨스라서 한 방이 무조건 나는데 얘는 한 방이 절대 안 나죠 아 절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나죠 야야야야야야야 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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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오케이 개빡치죠 내가 아까 어 아까 이 느낌이었다고 내가 어 아 아악 아유 그럼 그냥 니 팔짜로 생각해라 이거 이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이 C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는 하 이 C 이건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야 이거는 너무 뻔했다 무빙이 이건 좀 무빙이 뻔했어 그때 아레나를 기억하면서 맞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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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맞추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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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란이 오지 어 잠이 오지 어 도맞추겠지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죠? 오! 어어! 이런 밑에 아무것도 못하죠? 간다 아 잠깐만 왜이렇게 왜이렇게 철벽이야 아 어 뭐야 이거 오 나이스 반샷 게이드 반샷 게이드 가기 잠깐만 얜 이제 보조를 갈겨야 돼 뿅 올줄 알았죠 이쪽으로 어. 오. 오오오. 오. 오케이. 오케이